본 작품은 제64회 현중일을 앞두고 대구시 공부 신암동에 위치한 국립신암선열공원 탐방영상입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52분의 애국선열들이 잠그러 계신 국내 최대의 독립유동자 전용무역입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1955년 3월 대구시 남부 시립공동묘지 일대에 산재한 애국선열 5위를 현 위치로 이장하여 집단 묘역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3월 묘역 성역화 사업 중공으로 선열공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 5월에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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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거둔 동립꾼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동립꾼의 훈령이 되니 공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내린 너와 나 나가 나가 싸움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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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도 나가 붕림문에 자를 종이 울릴 때까지 싸워도 나가 아빈옥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 무리스러 몰아라 이렇던 조국을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십 다가 나가 싸워도 나가 붕림문에 자를 종이 울릴 때까지 싸워도 나가 다가 나가 싸워도 나가 붕림문에 자를 종이 울릴 때까지 싸워도 나가서 싸워도 나가세 싸워도 나가세 싸워도 나가세 다가 나가 더 받았으니 갈독한 원수 무리스러워 거듭한 원수 무리스러워 다가 나가 다가 나가 다가 나가 다가 나가